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결국 사람은 이 탄소, 까만색 탄소는 우리가 식물이 내뿜어버린 뭐를 우리는 받아들여요? 산소를 흡수해서 탄소와 산소를 같이 붙여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숨을 호흡해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하고 인간이 같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래서 탄소는 식물이 내놓은 산소를 인간이 다시 받아서 탄산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 중으로 배출하면 식물은 또 기다렸다가 탄산가스를 다시 받아들여서 산소만 내버리고 또 탄수화물을 만들고 이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말은 결국 이 탄소도 내보낼 거요? 안 내보낼 거요? 내보낼 거요? 탄소를 사용 안 해요. 내보낼 거요. 그리고 물도 결국 내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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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으로,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남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만 남아요. 전기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흐를 때 전류로 흐르는데 그 생체 전류가 무슨 팔로 흐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류가 흐르는 생체 전류의 파는 뭐가 결정합니까? 영적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알파파가 되고 악령을 선택하면 베타파, 카마파가 되고 그게 우리의 건강 상태를, 세포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결국 탄소와 물로 다시 분해시켜서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은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싸고 있는 뭐에 불과해요? 포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며 안에 선물만 가지고 포장을 뜯어서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포장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씹고 이런 건 다 뭐예요? 포장지 뜯는 과정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 이 포장을 해체해서 드디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분이 탄수화물, 당분도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은 당분으로 되죠. 그래서 그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거를 다 분해시켜서 그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란 포장 속에 들어있는 전기만 딱 우리 몸에 남고 그 포장지로 사용됐던 물과 탄수화물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희한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핵이고 이게 염색체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가?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당분이 들어가고 우리가 산소가 필요해요. 왜 산소가 필요하냐 하면 이 당분 탄수화물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태워야 돼요. 자동차 엔진에 뭐가 들어가서 타듯이? 휘발유가 들어가서 타듯이. 휘발유가 뭐게? 탄수화물이에요. 연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을 쪄르면 죽죠? 산소가 못 들어가서 죽어요. 왜 산소가 못 들어가면 죽어요? 산소가 못 들어가면 탄수화물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태울 수가 없어요. 못 태우면 왜 죽어요? 에너지가 생산 안되잖아요. 에너지가 생산 안되면 우리 몸이 전기가 안 흘러요. 전기가 안 흘러면 그 전기가 흘러야 유전자가 조절이 돼요. 그 전기를 영적 에너지가 알파파로 바꿔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어야죠. 전기 생산 안되면 유전자 활동 정지 그러면 죽을 뻔해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당분탄수화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고학자들은 그 그림을 안 그려놨습니다. 반드시 제일 중요한 그림을 안 그려놨어요. 이걸 태우려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죠. 시동을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엔진이 시동에 걸려야 휘발유가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차장 세워놓은 자동차는 엔진에 휘발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왜 안 걸려요? 안 걸려 있어요.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왜? 시동을 걸어줘야 시동이 걸려요. 그렇죠? 시동 걸어줄 때 어떻게 걷는 거예요? 시동 걸어준다는 것은 전기 스파클을 꺼져 있는 엔진에 타고 보내야 돼요. 찌찌찌을 보내야 돼요. 찌찌찌하면 그 찌찌찌 한 번 할 때마다 휘발유가 퍽 하고 타요. 그래서 그 찌찌찌이 1분에 3000번 찌찌찌찌하니까 계속 폭폭폭폭폭폭폭폭 타는 거예요. 시동을 일단 꺼놓으면 찌찌찌이 계속 들어가요. 스파크가 찌찌찌찌찌찌찌. 시동을 끄면 스파크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휘발유는 안 타죠. 그럼 자동차는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동이 걸려 있어야 가요. 그래서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세포의 시동은 뭐게? 그것도 스파크예요. 그 스파크를 뭐가 만들어져요? 스파크란은 특별한 주파수의 전기예요. 전자파예요. 특별한 주파수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주파수 스파크가 꺼지는 것을 막혔다고 해요. 언제 기가 막혀요? 진선미가 누구한테 속았을 때, 사기 쳐서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스파크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그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가 돼도 유전자는 망가지고 꺼지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좋은 파가 되면 유전자가 행복하게 잘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결국 영적 에너지에 우리의 건강이 달려있어요. 현대의학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스파크를 그려야 하는데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타냐고, 그러면 하여튼 탄다고 그러고 스파크를 설명을 안 해요. 저는 옛날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가만히 있잖아. 저기에 있어. 당분이 들어가서 자동차는 스파크가 있어 타는데, 왜 자동적으로 타는 건가? 자동적으로 탈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영적 에너지가 특별한 주파수를 만들어서 촥 촥 촥 촥 촥 타는 거죠. 그래서 타면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이 에너지는 주로 전기 에너지에요. 이 전기 에너지가 형태를 바꿔서 물리적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무거운 들을 수 있기도 하고, 걸어갈 수도 있게 되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한다는 게 다 우리 뇌세포, 뇌 안에서 전기가 다 작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전기를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움직여주고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영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녀한테 지배를 당하면 생각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파가 되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태워서? 당분을 태워서 그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 부산물이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은 편의상 세포 바깥에서 생기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활성산소는 어디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되어서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리고 세포막도 손상시켜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면 질병이 생기고,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세포막인데,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는 그냥 죽어요.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빨리빨리 죽을수록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노화 현상.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활성산소에요. 사람을 늙어가게 하는 것도 활성산소에요.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팍 줄어들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미토콘드리아하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면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생산해야 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기운이 없는 거에요. 몸에 전기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니까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들은 뭐 해요? 아이고 기운이 없어라. 무엇 때문에 기운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기운이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어떤 여성들이 맨날 걱정하고 맨날 고장고장하게 매느리 힘들게 하고 그런 시어머니들이죠. 그 시어머니들은 맨날 하는 말은 아이고 기운이 없다. 무엇을 먹으면 기운이 낫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었을 거예요. 왜 줄었는데? 이 활성산소, 세포 자체가 생산한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 버려요. 대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한 300개 이상 세포 속에 있는데 이게 200개, 150개, 100개 이렇게 줄이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걱정하고 항상 무슨적이요? 부정적이요? 만사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겠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기 위하여 내가 스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스파크를 만들어서 영적 에너지로 스파크를 만들어서 탄수화물을 태우고 나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가서 유전자 변질시켜서 병도 일으키고 노화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놓아야 돼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없애는 방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안 만들어 놨을까요? 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이 SOD 입니다. 이 SOD를 생산하도록 간세포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SOD가 생산되면 이 SOD가 활성산소를 부숴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 몸 안에 나쁜 일이 벌어질 것, 암세포가 생길 것, 이것을 다 예상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딴짓 하는 것은 뉴스토트 배워놓고 딴짓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 놨다는 그 신뢰가 약해져요. 그 맨 마지막 T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게 약해져서 약해지면 뉴스토트 무너져 버린다. 그 신뢰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얻는다. 그렇죠? 생기가 안 들어오는데 기본 여건 아무리 열심히 잘해 봐야 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오히려 여러분 몸 안에 좋은, 유익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어버려요. 활성산소가 잘 해 놨죠. 그렇죠? 다 많이 조치를 해 놨다고요. 그러면 잘 안 늙는 사람은 뭐를 잘 생산하는 사람입니까? SOD.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활성산소가 가서 병도 일으키고 노화를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숫자를 줄여서 기운도 없게 만드는 데 여러분 몸에,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몸 안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뭐예요? SOD.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하면 강의도 주입식으로 들어요. 주입식으로 듣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흡수만 하지 혼자서 뭐해요? 이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질문이 없어요. 미국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면 미국식 교육은 절대로 주입식이 아니에요. 자꾸 질문을 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좀 금방지다는 생각을 하던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질문을 안 하면 바보가 돼요. 이 자식은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교수님이 가르치면 그냥 주인만 해. 그걸 분석하고 그러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사들하고 같이 훈련을 봤는데 미국놈들은 맨날 질문하고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가 많이 죽더라고요. 과로를 하면 운동을 과잉으로 했다. 그것은 절제라는 기본 여건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유천자가 꺼져요. 그게 과로의 문제예요. 그리고 과로를 해서 절제 원칙을 안 지키면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뭐도 생산이 안 돼요. SOD가 생산이 안 돼요.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이 활성산소들이 미토콘드로 가서 마음대로 파괴하죠.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잘 지켜야 돼요. 활성산소가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활성산소가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우리를 노화시키고 유전자를 변질시켜 질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로 파괴해서 에너지 생산을 저하시켜서 기력이 없게 만들고 이렇게 다 늙어가면서 기원 없다 이러면서 유전자는 변질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병 잘 나고 기운 없고 그런 이유는 빨리 늙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까다로운 시어머니들이 맨날 부정적이고 하니까 뭐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가 마음대로 세포들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까다롭고 부정적이고 맨날 화내고 이거 사람은 자기 잡는 거야. 남들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좀 제발 어떻게? 웃고 살아라. 그래서 웃는 것은 안 웃어도 억지로라도 좀 하하하하 하다 보면 이야 내가 이때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웃는 게 이렇게 좋은 거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시간마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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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 해도 내면의 분위기가 확 변한다고 꺼졌던 유진자가 확 켜진다고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서 여러분은 스마일 스마일 내가 하루에 스마일 노래를 하루에 아침에 열 번, 점심때 열 번, 저녁에 열 번 서른 번씩 할 거야. 그런 선택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보다 뛰어난 결과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남보다 뛰어난 선택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이 그동안에 매일매일의 선택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고 질병 발생을 시키고 노화를 시키고 하는 물질이 활성산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가장 나쁜 요소라는 것을 아시고 뭐를 만들어 놓으셨다? SOD를 생산하도록 해놨는데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리고 욕심쟁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고 그래서 SOD가 생산이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상했죠. 예상했으면 하나님이 또 조처를 해놔야 되겠죠? 조처를 해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처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SOD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화라는 것은 뭐예요? 산소는 자기와 접촉하는 물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산소로 인하여 변화된다는 말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활성산소니까 접촉하는 다른 물질을 더 활발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을 활성산소입니다. 산화방지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데 그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SOD입니다. 그러면 이 SOD 유전자마저도 꺼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화방지 물질, SOD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야 되겠죠? SOD 대용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대용품을 못 만들어내야 되겠죠? 왜? SOD 만들 유전자도 꺼진 사람은 대용품 만드는 유전자도 다 꺼버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SOD 대용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 산화방지 물질을 또 다른 말로 항산화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항산화물질을 우리 몸 밖에서 생산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먹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다 폐암에 걸린 건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담배 뒤부터 피워도 폐암 안 걸려요? 재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운이에요?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담배만 피워 물었다고 하면 바쁘게 돌아가다가 좀 쉬었다 하자. 담배 한 대 피고 이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잘 걸리냐 하면 담배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 끊어놈의 새끼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 새끼를 죽여버리든지 여가만 있었다 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아무리 피워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가만 생기면 담배 때문에 폐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유전자 다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고 부정적인 사람이 담배 피울 때는 훨씬 폐암 걸릴 확률이 많고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도 담배를 탁 피워 물었다 하면 참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상구 생각이 나네 참 좋은 놈이었어 등산도 같이 가고 여름에 해수욕장도 같이 가고 캠핑도 하고 같이 하고 또 다시 일하자 이런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데도 피우는데도 피하면 안 걸려요. 왜? SOD가 계속 생산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환경이. 물론 담배를 안 피우고 긍정적인 것이 좋지만 이왕 피우려면 긍정적으로 피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하지만 왜 채식을 할까요? 채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화방지 물질 하나님이 SOD 대신에 만들어 놓으신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 오신 이대로 매 끼니 때마다 항산화 물질, 식물 속에 항산화 물질을 듬뿍듬뿍 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우기도 하고 알파파가 되고 활성산소 생산도 낮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 안에서 SOD도 생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그렇게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어떻게 해요? 훨씬 덜 받고 있어서 세포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암세포도 우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돼서 진정성을 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채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 암의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다. 서울이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고 오염도가 심할지라도 활성산소보다는 덜 악질이야. 내부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제일 심각한 노화 촉진 물질이고 기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이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한테 이기기 위하여 내면의 환경도 물론 바꿔야 되지만 그래서 SOD를 활발하게 생산해 내야 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섭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식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채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이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제일 물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생선은 어떠십니까? 일체 금지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시간은 활성산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